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차량 렌트와 관련해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능은 바로 원격시동입니다. 우선 차량을 렌트를 했는데 만약에 해당 차량의 스마트키에서 이 동그랗게 회전하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다면 이 차량은 원격시동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거리는 약 10미터 이내에서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인데 단순히 멀리서 미리 시동을 걸어놓아서 좋은게 아니라 차량 실내 온도를 운전하기에 적당한 온도로 미리 맞춰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 원격시동을 하게 되면 공조기가 자동으로 22도 세팅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는 제조사가 판단하기에 운전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온도 세팅이 22도 고정이기 때문에 여름이면 에어컨 모드가 될 거고 겨울이면 히터 모드로 들어가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도 잠금 버튼을 누르고 4초 이내에 원격시동 버튼을 2초 이상 눌러주면 원격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공조기는 자동으로 22도 세팅이 되면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로 운전을 위한 적당한 온도로 미리 맞춰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원격시동을 시작하고 10분 뒤에는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탑승 10분 전에 미리 원격시동을 걸어놓으면 되겠죠. 춥다면 따뜻하게 덥다면 시원하게 차량 실내 공기를 맞춰주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차량 실내를 따뜻하게 하거나 혹은 시원하게 해놓는다면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참고로 원격시동을 걸더라도 도어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차량 도난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